안녕하세요. 캐데디입니다. 네, 그 톤 오는 목소리로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다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오글거려서 오늘은 제가 바롬비엔토를 한번 해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재팬컵 2019 버전이면 나름 한정판인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한정판은 별 의미가 없죠. 저는 그냥 부품이 좋으면 부품을 쓰고 딱히 소장을 해두거나 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어차피 도색을 하는 입장에서 한정판은 공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뽑아내지만 제가 직접 도색한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저한테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이 돼 주니까 어쨌든 오늘은 바롬비엔토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 건데 오늘은 저만의 라벨 디자인을 많이 붙일 거는 아니고요. 그냥 제 닉네임 로고 정도 하나 들어갈 것 같고 이 아이를 심플하게 그냥 빨강 검정에 여기 지붕 색깔 하나 정도 추가해서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도색을 하고 가지고 계실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해요. 오늘 이 바롬비엔토도 검정색 요 기본 사출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검정색 도려를 똑같이 생략하고 여기 있는 검정색을 마스킹을 해서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.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은 메탈릭 실버로 반짝반짝하게 쓰덱 느낌 아 네 스테인레스죠. 네 여기는 쇠 느낌을 남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검정색 살려둘 거고요. 네 여기 지붕면 자세히 보시면 광이 달라요. 이거는 직접 키트 꺼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지붕은 무광처리 사출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이게 열리는 해치 오픈? 뭐라고 해야 되죠? 저 차 잘 몰라요. 그래서 그 차 지붕 열리면서 접히는 어떤 천이라고 하나 가죽이라고 하나 그 부분에 어떤 느낌을 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저기 무광 느낌이 날 거고 여기에 어울리는 도려를 쓸 거고요. 이 앞부분부터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엉덩이까지 여기는 검정색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강렬하게 빨강으로 한번 하시죠. 네 일단 첫 번째 마스킹을 끝냈고요. 여기 지붕만 이제 갈락 남겨놨는데 아 모양 웃기다. 이 부분은 여긴 어차피 메탈릭 실버 한 번 더 올라갈 거니까 굳이 안 가려도 되고요. 얘는 여기 헤드라이트만 빼꼼 남겨놓고 다 가려놨습니다. 그러면 오늘 사용할 도려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. 여기 이 부분 이 지붕은 여기 TS 33번 덜레드라고 칙칙한 빨강 뭐 이런 느낌인데 얘는 도려를 뿌리면 얘 자체가 약간 무광 같은 느낌이 살짝 뿌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지붕하고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오늘은 여기 TS 71번 스모크를 이용해서 그 이 차의 빨간색이 칠해지는 부분에 명암 처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실버를 먼저 깔고 스모크를 그 위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뿌려줘서 그 이렇게 덩어리감이 생기게끔 명암을 미리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TS 74번으로 한꺼번에 뿌리면 밝은 부위와 어두운 부위가 공존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빨강색 덩어리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주 these kind of inspector 소개를 기acher 반증하고요. 으õ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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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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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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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